자 바로.. 바로 가도록 하자 어어!! 자 안델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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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.. 어 쟤 누구야?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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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만환경은 없나? 만환경 있으면 되게.. 편할 것 같네.. 저기는 지금 못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아하! 오어어어어 저.. 더는.. 잠시 다음 pis.. Prмо과에 multi-training 이쪽으로 숨은 다음에 아 너무 어둡다 정말 살살 들어가 보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쏙 들어갈만은데가 없어 오오오 저기 위로 어떻게 들어가지 냉강 시스템을 이용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좋아요 나가고는 다시 제가 이쪽으로 오는데 위에 매달릴 때가 저기로 매달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위로 잘 가야되는데 저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긴 데 오오 아 들키는군요 아 아 안 느끼는 게 이상하지 대충 대충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번엔 괜찮을거야 이리와 사이스님 어서오세요 동지님 어서오세요 동지님 어서오세요 동지님 어서오세요 여기다 내려놓고요 동지님 어서오세요 쟤만 쟤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녀석 이거 저녀석 말고는 돌아다니면서 보는 애가 없거든 어 있나? 잠만 로터 하나 돌려봐야겠다 일단 여기는 안오니까 여기서 로터 하나 돌리자 일단 여기는 안오니까 맙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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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서 서 서 근데 도널 부러워 가지고 도대포 되고 강한 far 와아 여긴 안올줄 알았 동안 일로와봐 뭔가 이상하지 오고취 왠지 오고 싶었잖아 ieben 됐어요 이제 들어오면 없어 제 получить 어 쟤 한명 얘가 두명 이렇게인데 둘다 시야가 안보일대 떨어진 방법이 있나 근데?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밑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? 어 왜왜왜 뭔가 이상해? 네 저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냉각 뭐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야되는지 모르겠는데? 일단 방법을 생각해내기 전에 일단 안전하게 쟤까지 네 처리를 하자 이녀석까지 여기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 냉각에 가스를 빼놔라는데 어떡해 은행정보 수집하게 가스를 어떻게 빼내 여기 뭐 스위치가 있나 없잖아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면 된다고 좋아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돌아가야되네 자 이쯤인 것 같아요 난 항상 궁금했던게 이 레이저 있잖아 레이저 아니 그냥 이렇게 뭔가 통갈듯 말 듯 해놓지 말고 아예 그냥 정말 중요한 곳이면 아예 그냥 그걸 해놓지 레이저 쇼를 해놓지 그냥 그니까 그니까 완전 레이저로 장박을 만들어놓지 그럼 아무도 통과 못할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메달리가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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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려면 이 빨갈레이저가 문제고 이렇게 가는건 안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아 아하 쟤가 지나가면 빨간색이 없어지네 그렇다는건 음 제 뒤를 따라서 암전히 가야 된다는건데 쟤가 어디로 올지 어 지금이야 지금 아아아아 아이씨 아이 몰라 에잇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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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아 내가 뒤를 올려야돼? 아휴 쟤 에잉 카메라 붙이고 그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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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켜야 되는건 아니겠지 에잇 어 누가 오게가 어 아 아 아 아 아 , 아 아 아 ... 누가 오나? 어.. 내려 온 것까진 안하네 내려오.. 오진 않네요 근데 쟤네들 피해서 저 다운로드된 거를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 그쵸? 탈식 가져와야되지 어우 중략 중가병이야 아저씨 중가병은 순명가스도 안되데 아무것도 안되는데 지뢰도 안밟혀 쟤는 소리를 유인한다며 얘는 아 아아 자 빨리가보죠 성분 Sap 그 다음에 갖고 튀는거야 어휴 어허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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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되는 구나 아이핇 이게 이게 성광폭팔도 안되는구나 너 아니 너 통하는게 뭐야 야 들켰어 야 뭐하는거야 아아 아아 네씨 긁혀가지고 오물조물거리는 바람에 어 잠깐만 정신없이 카메라가 없어지네 저렇게 하면 하나만 조종할 수 있구나 아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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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야 접착식 카메라 없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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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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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나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애만 보면 돼 아무 영향이 없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자 일단 어 이 녀석은 어 어 여기까지 왔잖아 스파이더맨 제도 아니고 스파이더맨 어 쟤도 유인을 해야되는데 이리와봐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아아아아아아 앉아 거의 없어 인마 아아 중화병이야 아아아아 쐈는데 쐈는데 공중기전은 되네 자 어 자 제대로 좀 제대로 좀 아하! 아 그럼 되는구나 아 그럼 되는구나 오케이 도망간다 좋아좋아좋아 아 이 반대편인가? 어 저쪽이면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입구로 다시 나가야되는구나 아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밑에 있는거 아냐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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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아 저쪽은 어디로 가야되지? 아 저쪽은 어디로 가야되지? 이럴She 저러 총기 했는데 그래 그래 저리로 가봐 아 반대편도 오잖아 어어어 어어 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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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게 이게 안 돼 얘는 공격이 안 돼 아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올라가 자 와봐 수명가스 여기서 살포하면은 되겠지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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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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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더 이상 안오고있죠 으 으 으 으 으 으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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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가봐 좋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정말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으 대박이다 대박 이딴 데 봐 아유 자꾸 아 이제 소음 발생으로 아 여기다 하면 안되는데 자 라키아 헉 에 절 산다구요? 뭔소리야 자 가바 가 아 아 흐흐흐흐 가바 절로 야 중장감비도 어떻게 잘하면 어떻게 어떻게 잘 맞추면 에 피할 수 있나보네 에 야아 진짜 중장감병이 어떻게 됐어요? 기절이 하긴 하긴 뭐 저건에 그 뭐 보니까 안경에다가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뭐 엄청 엄청나더라 그 해상도가 안경도 제 분리 좋 출렁 좋아 stein 비둘 지 들 몇 기울이uin 알 이미 흥 항 이즈 후... 와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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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처음 봤어,이건 . 한 명의 발사항이 있다면, 터뜨렸습니다.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를 찾아뵙겠습니다. 자아 여기 세준 내려가면 되나? 그러면 되는거 같은데? 여긴거 같애 여기 Region 1 바보야 바보 헐 침 earthquake out 오오오오옹 에헤이 잘 도망갔는데 ㅎ 이제 들키는게 중요한게 아냐 도망가 So 시리즈 방식이 바뀌었어요. 객신기의 중요한 게 아니야. 도망간. 음... 자... 일단... 이 밑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쪽에서 경험해. 우선 사람은 Practice 시간. 자, 인지하시길 바라. 하나는 어디 가든 하나는 하나는 하나의 하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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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miring 아 저게 노트북이 아 이거 어떡하지? 아니 자아..저기까지 어떡하지? 어려운데요? 다 부셔놓자 저거 아닌가? 맞는데? 더 가까이 가야되나? 아.. 힘들어요 저걸 이게 아무리 아 이게 아무리 그거 해도 조용해도 저격총이라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야 일단 EMP로 가자 EMP맞아도 똑같은데? 아 나 갇혔어 여기 완전 아 나 갇혔어 오 예예예예예예 와아 죽어봐있어요 자 자 조심조심 원효대수님 와서오세요 조심조심 아 저쪽 바로 앞인데 그걸 들켜가지고 몇마리야? 와아 여기 오면 안돼 이쪽으로 오지마 여기 아무도 없다 오늘도 회사님 세개 감사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어 어 58번째 예 감사합니다 음 저것도 읽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으쌰 좋아요 오우쌰 조용조용 없죠 좋아 안오겠지 오는거 아니야? 아유 오자나 문 닫아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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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스쳐있어야되나 보다 아 스쳐가 아니라 몸뚱아리 오케이 자 문 열리 문 열리 자 문 열리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위로 올라갈만한 데가 없나? 야 위로 올라가봐 아 위로..왜 위로 올라가 아 아 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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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쟤를 유인해내는데? 저 녀석 총 4명이네 어허 아유 방패를 박았어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거야 아유 방패를 박아야 돼 아유 방패를 박아야 돼 아유 방패를 박아야 돼 야..이거 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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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딴 데로 주위를 돌려야겠어요 아..이거 어떡해 아..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 다시 다시 지금은 불이 꺼지고 아까는 불이 켜져있고 뭐지? 뭐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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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... 아... 이상한데? 어? 이건 어? okay 어? 어? 저로 가봐 아 저걸 어떻게 통과해 와 저걸 어떻게 통과해 와 저걸 어떻게 통과하냐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하지? 쟤는 저기서 안 움직이네 아예? 움직일 생각을 안해 와우 하아 쯔 쯔